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상팔가족분이 신청해주신 곡 중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곡. 그것도 제가 라이브에서 했던 버전을 원하셔서 그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원곡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큰기울한 건데 어쨌건 조금 그 부분이 맘에 드셨는지 그걸 신청해주셔서 그걸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전주 뛰어드릴게요. 전주 뛰어드릴게요. 울고이 하면 노래 시작이 되겠죠. 첫 부분에 보시면 C에서 처음에 이렇게 잡으시고 목같은 마디로 한박 반을 치시고 C에서 5번 줄하고 2번하고 3번 줄 동시에 치시면서 2번 줄 새끼손가락 기도 되면서 이렇게 16분만으로 2번 줄 3플렉까지 그 다음에 1번 줄 개방형 하고 한박 반을 끌어주시면 돼요. 좀 길게 끄니까 1, 2, 1 천천히 그 다음에 F를 잡으시고 6번하고 3번 줄을 치시면서 한박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1번, 2번 줄 그리고 다시 1번 동시에 치고 다시 3번 줄 2번 줄 3, 4 1, 2, 3, 4 다시 1번 3, 4 1, 2, 3, 4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1번, 이때는 손을 다 띄셔도 괜찮아요. 다 띄시고 1번 줄 개방연, 3번 줄 개방연을 치면서 1번 줄 1플렛, 3번 줄 2플렛을 햄머리으로 해주는 거예요. 이거 한 번 해볼게요. 3, 4 1, 2, 3, 4 그 다음에 C를 잡으시고 5번하고 1번 동시에 그 다음에 3번, 2번 다시 1번 줄 다시 2번 줄까지 그리고 한박을 끌어주시고 1번 줄 개방연을 한박 쳐주시는 거예요. 여기만 3, 4 이렇게 되겠죠? 다시 한번 3 4 and 그 다음에 D1F샵인데 우선은 필요한 음이 이렇게 6번줄이 플랫, 3번줄이 플랫, 2번줄이 플랫, 새끼손으로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6번하고 3번줄을 동시에, 그 다음에 엄지로 4번줄, 그 다음에 2번줄까지. 자, 2번줄을 한 방을 끌어주시는 거예요. 1, and, 2, and, 그 다음에 다시 3번, 4번, 다시 3번, 2번까지. 1, and, 2, and, 3, and, 4, and,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럼 4마디 한 번 총하면 같이 연결해서 쭉 떼어드려 볼게요. 3, 1, 2, 자, 그 다음에 G에서 6번줄 3 플랫 누르시고, 2번줄 3 플랫, 새끼손가락을 누르시고, 코드톤이죠. 이것도 2번줄 개방형도 코드톤이고, 2번줄 3 플랫도 G의 코드톤이에요. 음이 다 포함된 분들이에요. 그래서 6번하고 2번, 3번 동시에 칠해서, 그 다음에 다시 엄지로 4번, 3번줄 개방형, 2번줄 이때 손을 띄셔야 돼요. 개방형. 하시면서 엄지를 4번줄 4 플랫 올리시는 거예요. 자, 여기서 1, and, 2, and, 4번줄 4 플랫, 3번줄 개방형, 그 다음에 1번 손으로, 3번줄 2 플랫을 누르고, 2번줄 개방형. 파솔라시라고 이제 스케일이 되겠죠. 여기서 3, 4, 이렇게 되겠죠. 이거 뭐 개인 넣는데, 뭐 진행상, 흐름상 그냥 자연스럽게 넣은 거니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. 다시 한번, 3, and, 4, and, 까지 했죠. 그 다음에 다시 또 C로 돌아와서, 5번하고 2번 동시에 치고, 엄지로 4번줄, 3번줄, 자, 이제 2번줄을 치면서, 1 플랫을 3 손가락을 도와서, 2번줄에서 1번줄, 2번줄 3 플랫까지 햄마리. 자, 여기만, 3, and, 4, and, 자, 그 다음에 다시 5번하고 1번줄을 치면서 한 박을 끌어줘요. 3, and, 그 다음에 2번줄 치고, 3번줄 치고, 여기만, 3, and, 4, and, 1, and, 2, and, 3, and, 4, and이 돼요. 3, 4, and, 자, 그 다음에 F를 다시 해보시고, 6번하고 3번줄, 그 다음에 엄지로 4번줄, 다시 3번줄, 2번줄, 1번줄까지, 그리고 나서 다시 3번줄까지, 3, 4, and, 2, and, 3, and, 마지막 F는 아까 좀 전에 했던 3번줄, 1번줄 개방연에서, 1플랫, 2플랫, 햄마링. 여기 마지막에 한 박 치시는 거예요. 다시 한번, 3, and, 4, and, 마지막 음을 칠 때는, 루트를 잡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. 손을 그냥 띄시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치시면 돼요. 다시 또 C로 돌아와서, 5번하고 1번, 그 다음에 3번, 2번, 1번, 이렇게. 그 다음에 다시, 다시 또 5번하고 1번 치고, 다시 3번 치고, 바로 이거, 이 운지를 그대로, 앞으로 한 칸 옮겨서, 5번, 3번, 2번, 1번만 치시는 거예요. 4번줄은 원래 치면 안 되는 음인데, 모양상 그냥 연결해도 되기 때문에, 굳이 띌 필요 없이 그대로 옮기라는 얘기예요. 4번줄은 절대 치시면 안 돼요. 여기만 해볼게요. 3, and, 4, and, 이렇게 한 박을 끌어주시고, 이 네마디 한번 띄어들어 볼게요. 3, 4, and, 여기까지 했죠. 그 다음에 마저 9마디에서, Dm를 잡으시는데, Dm 이렇게 잡으셨죠. 그 다음에 4번하고 2번줄, 2번줄, 그 다음에 3번줄, 다시 1번줄 이때, 개방연, 1번으로 뛰시는 거예요, 이렇게. 그 다음에 2번줄까지, 3, 4, 그 다음에 G로 돌아와서, 6번하고, 6번을 누르시고, 서스포 모양으로, 2번줄 1플렛을 미리 누르셨다가, 뭐 서스포는 아닌데, 여기서는, 6번하고 2번 치면서, 2번줄을 새끼손가락으로, 3플렛까지 햄머링,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엄지로 4번줄, 그 상태에서 다시, 2번하고 3번줄 동시에, 치면서, 새끼손가락 띄고, 2번줄 1플렛, 이렇게만 해볼게요. G만 해볼게요. 셋, 넷, 다시, 이렇게 되겠죠. 그 다음에, C를 돌아가면서, 5번하고 2번줄, 4번, 3번, 2번, 1번, 2번, 3번, 2번, 이건 이제 의례적으로, 박자를 채워주는 거니까, 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. 셋, 넷, 하고 나서 드르릉, 노래가 시작이 되겠죠. 자, 처음부터 한번 쭉 한번 띄워드릴게요. 3, 4, 1, 앤, 3, 4, 1, 울고잉 하면서 노래가 시작되어 계시죠. 자 이상으로 전주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연주법 설명드릴 텐데요. 제가 라이브 하면서 그냥 즉흥적으로 막 이렇게 막 떼어낸 진행들이 많아서 손버릇처럼 그런 표현들이 되게 많았더라고요. 그거를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처음에 C가 바로 그러면 노래가 울고 있나요? 시작이 되겠죠. 그 다음 F에서 바로 여기서는 일단 나열이 되게 많으니까 이 나열을 굳이 지키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. 여긴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한 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6,3,2,3,1,3,2,3 이런 거 하셔도 되고 아무거나 하셔도 괜찮아요. 그게 전혀 안 어울리지도 않을 뿐인데 완전 잘 어울리고 근데 이거는 제가 라이밤에서 그때 느낌에 따라서 바꾼 거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세요. 그 다음 여기서는 F에서는 6,4,3,2,1,2,3 이렇게 좀 많이 썼더라고요. 그 다음에 C도 당신이 5,4,3,2,1,2,3까지 하고 마지막 박을 한 박을 끌어줘요. 그 다음 D-7인데 D-7 잡고 4,3,2,3 그 다음에 D,1,F,샵이니까 6번 줄이 플랫, 3번 줄이 플랫 2번 줄이 플랫이니까 여기서는 6,3,2,3이 되겠지.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왼손 운전은 편하시더라도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G-sus4가 나오는데 G-sus4는 G에서 2번 줄이 1 플랫을 추가하시면 이게 sus4음이에요. 그래서 6번 하고 2번 그 다음에 4,3,2 끝나죠. 다시 G로 돌아오니까 이걸 뛰면 다시 또 2,3,1,3이 돼요. 여기만 3,4,1,F,S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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번 줄과 동시에 치고 나서 마지막 박을 자기 자신을 또 치는 루트를 또 치는 거예요. 3, N, 4, N이 되죠. 다시 6번하고 2번 치고 엄지로 4번, 3번 다시 6번 줄 치면서 F가 되죠. 아까 F는 똑같아요. 6, 4, 3, 2, 1, 2, 3, 다시 또 C, 5, 4, 3, 2, 1, 2, 3, 2, T-7에서 4번하고 1번을 동시에 치면서 3, 2, 3, 그 다음에 F1, G가 되죠. F1, G는 3번 손가락으로 6번 줄 3플렛, 새끼손가락으로 4번 줄 3플렛, 2번 손가락으로 3번 줄 2플렛, 1번 손으로 2번 줄 1플렛 눌러주시면 돼요. 원래는 1번 줄 1플렛까지 발에 이렇게 누르셔야 돼요. 여기서는 6번하고 2번, 그 다음에 4, 3, 2가 되죠. 그 다음에 C, 5하고 4번 엄지로, 그 다음에 2번, 3번 동시에 다시 4번 이렇게 되죠. 다, 그리고 C7 on B플렛은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C7인데 그 B플렛이라는 음 자체가 세븐음이에요. 이건 좀 화성학적으로 접근해,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세븐음 자체가 플랫칠도가 바로 B플렛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C에서 C, B, B플렛 이렇게 루트만 떨어뜨리면 되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돼요. 이게 3번 손이 못 가니까 문제를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. 나머지는 C 이렇게, C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여기서 5, 4, 2, 3, 4가 되는 거예요. 여기 한번 해볼게요. C, 3, 4. 5, 4, 2, 3, 5가 되죠. 그 다음에 F를 치죠. 여기서 6, 4, 2, 2, 3이 되는데 이거는 제가 라이브 때 친 패턴이라 이렇게 굳이 안 치셔도 되는데 다시 한번, 다시 한번. 6, 4, 1, 2, 3이 되죠. 다시 또 6, 2번. C도 5, 3, 1, 2, 3, 5, 3. 1, 2하고 6번 줄 3플렛. F로 가기에는 경과하며 5, 3, 1, 2 치고 6번 줄 3플렛. 이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, 이렇게. 그 다음에 F, 6, 3, 1, 2, 3, 6, 3, 1, 2, 3. 다 C가 나오죠. 5번하고 1번, 2번 동시에 치고 4, 3, 2, 1, 2, 3, 2. 그 다음에 2마이나 6번하고 2번, 3번. 그 다음 엄지로 4번. 3, 2, 1. 4, 3, 2, 1하고 4, 3이 쳤죠. 그 다음에 다시 또 6번하고 1번. 4, 3, 2. 좀 아르페조가 들수나 숙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통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곡에 굳이 이렇게 막 개턴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건 아닌데 제가 라이브 때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릴게요. 4, 3, 다시 한번 4, 3, F, 6번하고 1번, 2번 4, 3, 2. 여기서는 4, 3, 2까지 친 다음에 루트가 4번 줄 치고 2번 줄 치고 다시 또 여기서는 시훈이라는 코드를 치기 위해서 그 떨어지는 음을 F에서 D마이너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. 6, 4, 3, 2. 그 다음에 4번 줄이 플랫, 2번 줄이 플랫 하면서 D마이너가 되겠죠. 그러면 4번하고 1번 4, 3, 1. 3, 2, 1이 되겠죠. 헷갈리게 되겠죠. 그 다음에 F1지 잡고 6번하고 2번, 3번 4, 3, 1을 쳐야 돼. 4번 줄을 때 항상 엄지로 거의 치는다는 걸 잊지 마세요. 그 다음에 C에 C에 D9이라는 코드가 되는데 여기서는 C에서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이 플랫을 눌러주면 C에 D9이 되요. 여기서는 5번하고 1번 4, 3, 2 하고 다시 C로 들어가고 5번하고 1번 치고 4, 3, 1이 되죠. 그리고 나서 C를 2절로 들어가요. 외로운 가요로 되겠죠. 이제 패턴이 돌 때는 지금 악보대로 똑같은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이건 제가 제 마음대로 먹친 거라서 여러분들이 굳이 따라칠 필요 전혀 없다는 점을 설명드리면서 굳이 또 강습을 원하셨으니까 제가 설명은 좀 나름은 나름은 좀 디테일으로 설명드릴게요. 애플은 똑같아요. 6, 4, 3, 2 1, 2, 3, 2, C 당신은 5, 4, 3, 2 1, 2 한 다음에 코드가 여기서는 C샵 디멘지가 들어가요. C에서 그대로 옆으로 한 칸 옮긴 것 같은 모양 여기서는 4번째만 안 치면 돼요. 여기서는 6, 3, 2, 1을 쳐요. 6, 3, 2, 1을 치고 그리고 3번째로 한 번 더 쳐죠. 여기 한번 해볼게요. 3, 4 당신은 D-7 잡고 4, 3, 1, 2, 4 자유자신 루트 4, 3, 1, 2, 4 그 다음에 D1, F 잡 잡고 6, 3, 6, 4, 2, 3, 4 그 다음에 G, 3, 4을 잡는데 여기서는 G에서 새끼손가락은 이렇게 누를 필요 없어요. 6번하고 2번, 3번 그 다음에 4번 치고 3번에서 개방연 해서 2플렛까지 이렇게 이때 이때 2번째 1플렛은 손을 미리 띄셔도 괜찮아요. 전혀 상관없어요. 루트만 음이 안 끊어지게 하면 돼요. 하고 나서 2번줄 다시 그러고 나서 G서스4 다시 6번하고 2번출만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2번째 3플렛 다시 2번째 1플렛 1번째 개방이 되죠. 왜 이렇게 쳐는지 저도 이해해. 미스테리입니다. 이렇게 그러면서 아하그러나 해서 C 5번하고 2번 동시에 3번 1, 2번 3번 C우니가 바로 나와요. 그리고 6번하고 2번, 3번 그 다음에 4번 2번, 3번 1번, 2번 그리고 6번줄 다시 한번 여기 셋, 넷 아, 그 그리고 6번 자기 자신의 루트를 쳐줘요. 그 다음에 F 6번하고 3번 동시에 엄지로 4번 1번, 2번 3번 한 번 더 6, 3 1, 2, 3 이 돼요. 당신이 C에서 5, 4, 3 2번질때 손을 떼었다가 C매지셉처럼 2번줄 개방이 다시 1플렛 그리고 3번줄 하고 나서 C잡, 디미뉴시 아까처럼 D-7 4, 3 1, 2, 3 G, 6, 3 1, 2, 3 C 5, 4 2, 3, 4 C7 온 B플렛 아까 똑같아요. 4, 5, 4 2, 3 5가 돼요. 그 다음에 아직도 자, 이 부분은 이제 아까 후렴 부분하고 똑같이 제가 일부러 했어요. 굳이 뭐 틀릴 게 없어서 그대로 또 했는데 그렇게 패턴을 한번 딱 돌죠. 그 마음 있으니 하면서 46 마디에서 있으니 C가 나오죠. 5번하고 1번 4, 3, 2 하고 나서 C7부터 스트로크로 바뀌어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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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, 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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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.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약하게, 약하게, 약하게 강하게는 팔뚝과 손목을 이용해서 툭 쳐주는 거예요. 약하게는 손목만 이용해서 위에만 끼치는 거죠. 이렇게 해서 패턴은 다운, 다운, 업, 다운, 다운, 업, 다운, 다운, 업,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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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시키면 되요. 계속 그 흐련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바꾸실 건 없을 것 같아요. 일단 그렇게 패턴 하면서 페이드아웃 시켰고요. 실제로 기타 솔로 간주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부끄러워서 편곡을 못했습니다. 너무 뭐 말도 안되게 연주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없고 실제로 곡에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정도만 전주 정도만 넣어서 연습해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이상으로 강습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